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동양철학특강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박홍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금년 동계강의 중에 하나로 동양철학특강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8강좌입니다. 8번에 거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이어서 세 분 교수님들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오프닝 세리머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생각해볼, 대화할 제목은 실학입니다. 오늘은 실학의 꿈이라는 강좌 제목을 다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산정야공이 새로운 세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낯설지 않은 그런 테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학이라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무관중, 무청중, 그리고 수강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침묵인가요? 침묵의 바다입니까? 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벽을 보고 앞을 보고 강의해야 되는 반응 없는 그러한 강좌가 진행되겠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서로 간의 수행방법이랄까요? 대화 방법이랄까? 라고 적응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특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눈도 많이 왔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소설도 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서로들 다쳐있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우울증도 쌓여있을 겁니다. 오늘 강좌가 바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새로움에 대한 꿈을 꿨던 손조들의 지혜를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실학입니다. 제목은 실학의 꿈입니다. 왜 실학의 꿈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학문적인 영역적인 얘기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시대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서가모니 불교도 인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